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원주시청 앞에서 릴레이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무단 점거라며 오늘 오후 농성장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은 아친년대 활동가들이 머무는 곳에 바닥매트, 집기류 등을 치우려고 했고 현장에 있던 활동가들이 반발하면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아친년대 구성원들은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 여부를 시민설문조사와 정책토론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